뿌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뿌리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2mm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글러불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글러불만 돌려주시고요. 옆으로 빼고 13mm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뿌리에 들어가셔서 하나, 둘, 셋. 두 번, 두 번, 세 번,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그대로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충분히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서 끝까지 들어가신 다음에 끈들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빠르게 마르게 동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16mm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섹션 펼쳐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촛뜸이 다 됐으면, 끝뜸이 다 됐으면 그냥 이렇게 저거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소프트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촛뜸 없이 그냥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수분이 날아갈 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놨다가 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우측 커트도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 지금 2차 연합까지 하고 나온 모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피카에서는 성형 펌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객님한테는 옆뿌리만 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부위리하고 13mm로 해서 뿌리 더블 뿌리를 살려보겠습니다. 라인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뿌리 먼저 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뒷가지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9mm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자, 9mm입니다. 자, 9mm로 그대로 놓으세요. 다시 또 그대로. 그 다음에 얘만.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9mm로 뿌리가 살지만 더블, 피카는 더블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요즘에 게시가 뿌리살리기죠? 자, 식상미리로 다시 한번 더블해서 피카는 어때요? 공이 길어서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9mm입니다. 그대로. 네, 두 판넬을 잡으시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연애인덕계를 닦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으셨죠?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론에 붙으세요. 지크판넬을 500mm로 둘러주시면 자, 천천히 천천히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알죠?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덕계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살살 피신 다음에요. 건조가 다 되어있다 싶으면 내 앞부두 가면 딱 놓으세요.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예쁜 추팡치도 마찬가지로 수근을 한번 날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빗을 알롱에 붙이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끝이 톡톡톡톡톡 하고 튀어나와요. 올라와요. 첫 등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쭉 돌리세요.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덕계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덕계를 벗어주시고요. 살살살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됐죠? 한번 이렇게 다리면서 수분을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편집이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밑으로 빼주시면 마지막 판매입니다. 자 잡으시고요. 자 수분 한번 말려주시고요. 이것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다 올라와요. 굳이 이렇게 땡기지 마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덕계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려주기 자 잡으시고 네 이렇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두 바퀴 어머나 네 이렇게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이니까 네 수건 한번 확실하게 날려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치세요. 피카는 보니 길어요. 아이론 길이가 굉장히 일반 원권 아이론보다 두 배 이상이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아이론 이 부분에는 제가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에서 자 2mm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습니다. 자 여기서 3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으로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넣습니다. 1번 2번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한 번 글러브만 움직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떠올리되요.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끌어주시고요.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옆으로 빼면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론 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번 두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온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이 상태에서 빛을 그대로 아이론에 비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그냥 와이티 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머리카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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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론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내셨다가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펴시면 다섯 예쁜 도넛이 생깁니다. 자 끝이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애인 덕계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털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제가 연애인 덕계를 덮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반박기 천천히 이렇게 조금뒤 천천히 조금뒤 조금씩 휙휙휙 돌리지 마시구요. 천천히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구요. 다시 한번 수분 날려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자 이렇게 누워 이렇게 하시면 펄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반 운동보다 공도 길고 또 연예인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 계신다면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여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맨사이드, 맨사이드 마지막 파트입니다 손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빗력 아이롱을 펼쳐주세요 이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28만 명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이런 게 구멍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닫으시고 구밍이 좋게 잘한다 구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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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밍이 구밍이 웨이브 두께가 더해서 공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 번 더 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론 컴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필사와 함께하면 연예인 덕계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한다는 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좌측 파트에 하나둘, 우측 파트에 하나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 있는 컴이 나온 것 같습니다. 32mm 워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이 좀 건조된 것 같으면 예, 솔리를, 일단 솔리를 검사하셔서 자, 놓으시고 32mm입니다. 수분 먼저 환원해 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둠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연애인더깨 이거 gi시고 하나, 둘, 셋, 넷, 섹 다려주기 손잡이? 하나, 둘, 셋, 넷, 섹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섹 다려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섹 다려주기 이렇게 다시고 수근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최대한 펼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생겼다 놓으시는 거예요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완딩 보시면 우측도 끝났습니다 마무리 22도 끝났습니다 22도 21 예쁘다 네 수근 한번 기절하시고요 끝에서만 참관절을 하시고 첫끝 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연애인 덕계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에서 최대한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안전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땡겨 따 놓으시면 뭔가요 공간이 달라요 이 상태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파트에 하나 둘 이쪽에 하나 둘 네 개죠 밑에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봤어요 일곱 여덟 네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연수하면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부르면 활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폴리차트 파트 다대 말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이크에서 그냥 세대한 힙합의 공을 통과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세요 그다음에 원의 여기를 가지고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손잡이 다려주기 자 그다음에 힙합의 공을 이렇게 해서 힙합의 스크치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joint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fet주면 Omega 어 됐어요 네 반대로 풀어서 그냥 두개 빼시면 네 개 말기 한 Rogue Alto 안녕하십니까